뭔가 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천천히 꺼낼 겁니다 왜 숄커 상자 숄커 상자를 넣을 순 없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좀 여기다 넣어놓읍시다 식량이 너무 부족한데 식량이 부족해 비키고 샤켓고 몰라요? 나도 이유를 몰라요 진짜 망겜이다 망겜이 아니지 망 레이터가 또 그것도 아니지 갤럭시 S7 옛날 너무 2016년이니까 그렇지 16년이니까 이게 구 스마트폰이니까 이게 운영이 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푸는데 이걸 못 들어서 그니까 지우라고 지워서 다시 초기화를 시켜 그게 나겠다 그게 초기화 일단 여기 돈 좀 치웁시다 여기를 전부 다 창고로 쓸 건데 바닥을 전부 다 조약돌로 쓸 건데 이거 다시 서지 왜? 다시 해봐 그러면 될 것 같다 마이 띵크니스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유리를 좀 추가해야 할 텐데 뭐야 지워봐 스킨 일단 해 근데 너 근데 네가 다운로드 받으려면 내가 편집은 안 한다 아싸 나 놀고 먹고 할 수 있겠네 그냥 놀고 먹고 할 수 있겠네 그냥 놀고 먹고 할 수 있겠네 그냥 놀고 먹고 할 수 있겠네 왜 뭐야 귀찮잖아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채널 강제적으로 삭제하는 야 너 요즘에 넌 출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채널이야 앵 쓰는데 야 그럼 무슨 채널이지 야 그거 구독 돼 있는 거 야 그걸로 342명인데 만약 지운다면 난 341명이야 얼마나 구독자가 중요한지 모르는 뭐 우리는 이런 것을 We are think and think 구독자들은 좋지 근데 그게 다 그 진정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잖아 뭔 소리야 그걸 그건 아니지 그건 또 아니다 이거 왜 안돼 또 이유를 진짜 콤맛처럼 그렇게 됐네 검은색 편리기 지금 이 영상을 지워야 할 것 같은데 방금 그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말한 방금 그 소리가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했다는 것을 저는 매우 유감할 그것을 유감 어 야 맞다 내가 보낸 그 일시정지를 영상 다시 찍고 자 이거 빨리 지 진짜 돌담이 아니라 창고야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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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돼 좀비 아포칼립스 하는 거 그치? 좀비 아포칼립스 하면 날카5으로 다 죽이고 티깊은 철걸로 그리고 날카5 얘도 날카5 진짜 크게 안 써 진짜 안 써 진짜 안 써 개오굴 어부나네 영상으로 올려야 네리바이트 케넌 거 보여줬어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찍어 내가 그때 카페에 있었는데 근데 넌 몸 안 하면 좋은 거 하면 카페에 있잖아 아니 진짜야 엄마 나 어제 카페에다 썼는데 개오굴하네 엄마 할머니랑 카페 갔는데 카페에다 썼는데 카페에다 썼는데 겁날게로 날아오네 잠깐 가자 씨 어떻게 날아오라고 내가 어떻게 날아오라고 멍멍 멍멍 씨 하이 멍멍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내 준비할래? 그러게? 안 왔네 이렇게 끊었나? 그러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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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말이지 그러면 애들이 요즘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야 재홍이도 가고 손은 좋고 그리고 제니피도 없어졌다 갑자기 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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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도 있어 그거 있어 또 수준해서 재홍이 재홍이는 들어보니까 어휘력이 안 좋다 해서 그냥 끊었다는데 얼굴? 어휘력 어휘력 그게 안 좋아서 끊었다고 하는데 약간 재홍이야 어휘력 말했잖아 내가 엄마가 근데 오늘 근데 걔 학교에는 나오거든 어? 너 걔랑 같은 학교 아니잖아 어떻게 아는? 같은 학교 아니 이재용 말고 그니까 서우 어떻게 아는? 아니 서우랑 그 사람은 네가 어떻게 알아? 아 몰라 나왔다며 네가 아니 그 그 서우랑 안 한 게 아니고 어 그 사랑만 한 거잖아 오늘 아는 사람 어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유튜브에 아주 아주 근데 저번에 그 유행지나 TNT 거기서 뭔가 계속 그 사람이 무슨 같은 걸 계속 올리고 있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아 설마 그 광고 문자까지 가나? 어 어 누가 신고하라고 했다며? 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몰라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상해 뭔가 계속 그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개 이상하단 말이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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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와 이거 뭐야 엄청난 브릿지 자 그래도 브릿지 하나 신속한 오클릭이라면 저는 거기에다 실적하는 프레드 붙였어? 어 워든 갔어 거기서 상점이 이어서 그거에 꺼낸 순간 워든이 죽었어 워든 때 죽었어? 어 다시 갔어 내가 저번에 딥다크 발견했잖아 거기서 아 뭔가 창고 아니야? 무슨 감옥 같긴 한데 괜찮죠? 어 나 어디로 온 거야? 네 네 아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지었다 갔다 싶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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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다! 너 이거 초반이잖아 응? 안 돼! 초반이네 초반인데 뭐래라 이거야? 갑자기 갑자기? 야야 맞다 너 친구 되는지 좀 봐봐 뭐지 갑자기 갑자기 퇴어가 된대? 갑자기? 뭐지? 무슨 이유야? 무슨 이유야? 근데 그거 삶제했다가 그거 다시 개발 중에는 그거래 해가지고 어 그래도 이건 크레이집을 해야돼 내가 볼까? 아 진짜 이거 이런 거 뭐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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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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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 아 진짜 자 창고는 거의 다 만들었다 근데 어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시간 좀 오케이 야 이 정도면 되겠지? 창고 야 야 뭔가 감옥 같지 않아 근데? 뭔가 감옥 같아 야 야 야 뭔가 감옥 같아 오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어? 꾸밀 이거 꾸밀까? 이거 뭘 꾸며? 우리는 이제 4분 5 갑니다 야 나 너 나 들어올 수 있어? 너 마이크부터 지웠다며 응 그러면 다시 초기화가 돼갖고 되지 않아?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모자 리비를 꺼냈어 어? 놀래다 이거 이거 약간 이상해 이거 처음 들었을때 발판인줄 알고 누가 TNG 깔아놓은 줄 알아 너 말고 들어오는 사람이 모르는데 너가 이거 있어고 초반에 들어왔었어 그래? 너 있어고 초반에 들어왔었어 내가 막 나무 키고 막 생선 막 연어 막 배고파서 막 그런거 있을때 너가 들어왔잖아 근데 이제 철세트 맞추고 난 후부터 안 못 들어오고 있어 진짜 이거 야생 시즌 이거 초반보면 너 들어와있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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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타 세스타 너유 알았어 이걸로 이걸로 굴착기 수준이네 역시 네더라이트가 좋긴 하네 내가 세우는 갓도 없지 그래? 내가 그 자연적으로 세우는 갓도 없지 정말 완전 초반이네 갑자기 초반으로 돌아왔네 아니야 나 초반으로 다시 클릭창으로 불편을 했어 경험치는? 아니 경험치도 아 경험치도 아까웠다 이십사 이십사였는데 이십사였는데 갑자기 십파리 약간 못갔네 야 마인크래프트 저 경험치도 야 경험치 개도 아 왜 갑자기 퇴화된거네 하면서 그래서 십파리라고 했나봐 경험치 장난이야 다이온동구리 아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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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꾸미고 여기 앞에 꾸미고 어떻게? 야 괭이로우 했는데? 아 환장하겠네 누가 막 승산하는 곳? 부상한 피부 야 창고 창고 일단 창고 만들었다 내가 아니 이 흥미스러운 불가 근데 불사의 터템은 없어 내가 아무리 고수다도 불사는 없다 왜냐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쟤네가 습격도 못했어 어 그래서 습격이 했으면 할 수 있는데 가볼까 야 석탄 비켜 어? 어 이게 좋은 거구나 희골폼 제거 수술이야니까 석탄 한 개 나온 게 두 개 나왔네 그냥 벨기 손으로 비슷한 게 창고가 아니라 우리 무시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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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인데 상자가 없네 창고 내 상자가 없네 창고가 창고가 상자 상자 세 개는 있네 상자 세 개 이거 갖고 뭐 해가지고 야 이제 집 옮기자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들고 와갖고 집에 있는 상자에 있는 거 다 들고 와 집에 있는 상자에 있는 거 다 들고 와 어디 갔지? 근데 내 집은? 내 그 땅콩 벙커는 어디 갔냐 돈은 안 깨지니까 크리퍼에게 그래서 저 돌로 한 거 사실 내 계획에서 나무판자로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조약 크리퍼가 깨뜨릴 것 같아 그래서 내 집도 깨뜨려갖고 걔가 그래서 내 내 생각은 조약동 흉물스러운 애플탑이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다 수상하 뭐야 내 집 내 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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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맨 아니 어딜 간 건가 잠시만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닌데 야 여기 이상한 곳에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야 너 리셋 했으면 내가 다이아 캔 것도 리셋 됐겠네 어어 진짜 빰 뭐 골타 볼 수 있습니다 세스타 미즈 하지만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야 아파 데미지가 들어갔네 자 이제 이거 부셔 부셔 휴 뭐야 왜 다 안 얹어져 아씨 터킹 쇼 이제 넣어야돼 네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야 상자 하나 옮기는데 이거 이렇게 짐 너무 힘든데 이거 뭐야 아니 강린대에서 살치할 때 어쩌고 있는 거 봤어 아 역시 짐 옮기는 건 진짜 힘들긴 하다 감사합니다 아 아 선생님 바꿔줘 이거는 네 이거는 바꿔줘 다행이다 오 야 난 스킨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야 근데 그래도 다행이다 왜 그래도 그걸 다시 돌아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아니 기억을 기억을 저게 뭔데 뭐야 이게 왜 안 바뀌어 뭐야 이거 뭐야 물론 덥긴 하지마 어디 어디 좋은게 뭐야 이런 다시 꺼 더ライ 도끼도 만들어내야 결국 어 그거 도끼가 칼보다 좋으니까 곡괭이만 내게 된다 내 생각 난 곡괭이도 만들었어 일곡개였으니까 이거 하나 고치고 곡괭이만 내게 그런데 나는 스킨 pending지 이건 1분동안 못 들어서 아우 왜 그래도 너도 없네 넌 뭐 넌 뭐하는거야 좀 줄어. 왜 자기 가다가 땜어라? 아니 이거 좀. 뛰어요. 스킨 바꿀어요.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 아니. 아니! 왜 이래 먹으면서 생각을.. 뭐야 갑자기? 기다리면서 스킨을 바꿀 때까지.. 내가 물낙하는 것 좀 보여 진짜.. 마인크래프트 고소장말 왜 스킨 안 바꿔야 돼? 여기 들어갔다가 타드실 들어갔어 생존 그냥 문구다 뭐야? 갑자기 왜 이리 와? 무슨 일이지? 스키니 스티브야 환장하겠네 아니 왜 안 바뀌어? 환장하겠네 마인크래프트인데 물약을 한 거야 문화을 한 거야 야 근데 뭐 알려줄까? 그거.. 어제 나 갔는데 그거.. 해머 생겼잖아 철퇴 철퇴 어! 맞아 명피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 워드도 한 방에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배드랑이 좀 느려 업데이트가 느려 이거 차별이야 근데 좀 어려워 근데 그거 엔더드랑이도 한 방에 잡을 수 있다는데 워드랑이.. 그러게 그 배드랑이 그래서 아니 스키니 스티브야 아니 스키니 스티브야 아니 나 관크를 했는데 스키니 스티브야 당연하지 왜? 아니 근데 잠시만 나 스키니 스티브야 바꾸? 오케이 바꾸는 거지 개성볼 오케이 뭘 떠주고 어디에 friction 뭐야 뭐야..? 엇? 아니 철이.. 흐.. 이제는 좀 철이 징그러지려고 그래 여기 가방이 있었네? 아 내돌에 가야되는데 요감이 안보여요 아니 스킨이나 바꿔줘 다시 아니 저기서 철이 너무 많이 나오는거 아니야 근데 그건 어디람? 창고 버그가 아니라 스킨이 버그 걸리고 뭐야 저기 좀비 있는데? 저 자식을 죽이러 가고 있다 이 네라 날카5로 널 용서 자는거지 야 징그럽게 철맘만 경험치를 왜 안들지? 야 이상한데? 경험치가 안들고 있어 분명히 몬스터 잡았는데 그래? 버그? 아니 버그까지는 안나오네 나는 정말 크는데 왜 경험치가 안나오냐 뭐 상황이 그렇구나 뭐 상황이 그렇구나 마인크래프트가 그래요 왜? 마인크래프트가 절대 안망하네 별게 안망하네 꾸준한 업데이트 뭔 꾸준해 전혀 아닌거 아니 그래도 이번엔 좋은 업데이트 생겼어 지금은 개발자가 정신을 차렸어 선물이었어 셀커 상자 이거 그냥 산자 부셔 필요없어 여기다 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들고 다녀 마인드 레벨을 다시 붓고 상자 필요없다 상자 필요없어 왜? 상자 버려 쓰레기야 이제야 우리 필요없어 차라리 셀커 상자가 낫겠다 상자 필요없어 이제 부셔 부셔 이거 용암에 태울거야 나중에 타온다고? 진짜 필요없어 상자가 셀커 상자를 대체하면 돼 이거는 아니고 아니면 너 엔더 상자도 한번 만들어볼래? 엔더 상자 힘이 들어 또 엔더 가기 싫어 엔더 가서 한번 갈려있다가 상자 만들려있다가 죽었어 개우굴하게 죽었어 아 스티브인 것도 부단하네 뭔가요 뭘 버리냐? 버리지 않는다 여기다가 상자 이 정도면 되겠죠? 뭔가 집이 이거는 약간 독방 같고 독방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독방 같아서 일단 안 했다 여기다가 배틀로 아닙니다 저는 저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썩은 고기를 설치하고 있어 썩은 고기를 설치하고 있어 아니 썩은 고기를 설치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그걸로 우클릭을 해 줬다고 버그임? 얘가 내 철광석 부서고 있어 너한테는 특별히 다이아보기로 사용해 쳐가 또 아니 다 굴리냐 또? 아 근데 2대1은 해볼만 하지 2대2는 해볼만 하다는 도윤이의 말씀 진짜야? 했어 이겼어 그는 실제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했어 맞습니다 그는 실제로 못했어 1대1은 방패 없기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아이들 이 정도는 상자 아니야 설 이 정도는 창고가 아닌 창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셀커상자 여기 아닌데? 여기 벙커 아닌디? 뭐야 이게 뭐야 끔찍해 입어봐 털이 깎여있어 나 안깎여놨는데 뭔가 흉측하기 때문에 야기가 좋은 모습으로 뭐야? 화사람 근데 너 얼굴 봐봐 제 얼굴 봐봐 양이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양 맞지? 어? 뭐야? 징그러운 건 죽여보니까 역시 텍스처표 이거 그 K.O.M.B 그 사람꺼의 텍스처팩인데 뭔가 이상한데 거기에서는 이제 말 머리가 없었더라 말 머리? 근데 우리는 있던 뭐야 뭐야 왜 또 스킨 바뀐? 스팀에서 왜 갑자기 바뀌었는데 말 있는디? 탔을 때 그런가? 뭐 있는디? 내 스킨이나 뭐야? 내 스킨 뭐야 갑자기 흑인으로 흑인 차별 아니에요 아니 인종차별이 뭐고 된다 좀 하니깐 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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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전에 하마토는 저작권 걸릴 뻔했네 어? 뭐야? 뭐야 집에서 LS 아 엄마 왜 않았지? 도착했어 네 아 몰라요 됐어? 안돼 왜? 오늘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다이아 눈앞에 있었는데 낙사했어 근데? 물낙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망했어 유유 거기 자표를 외울걸 뭐가 웃긴데? 아니 너네 엄마의 잘못은 없고 뭐? 우리 엄마 감히 우리 엄마를 목욕해? 아니 아니 너네 엄마 잘못 없다고 아니 너네 엄마 잘못 없다고 역시 너였어 너는 우리 엄마를 목욕했어 그게 아니라 너네 엄마는 잘못한게 없다고 너에게 실망했다 종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아니 잘못하신게 없다고요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아 뭔소리 하는거야 오 잠깐만 피 한칸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이 뭐야 저거 아유 중대장 예스 안 중대즈가이 중대장은 어 일단 좀 인생 여기다가 여기다가 중료 그리폼들 싹 다 넣어놓고 떨어지면 죽는 외나무다니 넌 죽어야되는데 한 대 한 대 얘 이거 뭐야 이거 얘 이거 뭐야 정말 불이다 상자가 너무 쓸모없어서 이렇게 해서 상자 그냥 다 보라색으로 깔맞춤하지 빨리 실어 오 끈이다 공작끈 그러면 떠돌이 상인을 죽이면 나온다는 듯이 응 죽었다 제발 죽으면 안 돼 뭐 감이 나이게 도전장에 내밀었어 좀비가 야 뭐야 왜 경험치가 왜 안 느는거지 아이돌나 라마 죽여 라멸을 죽일게 그럼 딱히 라마 죽으면 네드라이트 불샛이나 상관없어 네드라이트 불샛이라서 뭐 이제 필요할지가 진짜 우리집에 있는 라마 전부 다 죽일거야 이제 전부 다 쓸모가 없어 사실 나중에 여행 갈려고 했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그들은 나에게 쓸모없는 쓰네기같은 존재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무릎감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 저기요 금만 나오는건 나무하시 아니씨 바쿠 금은 좀 이따가 이야 돌격하다 여기 라마가 있을거야 여기 대 라마가족이 있을텐데 오늘 이유도 삭제됩니다 가이아 없나요 오늘 이유도 라마는 삭제됩니다 라마 좀 죽자 좀 죽자고 이렇게 넓은데 다 이게 하나가 없나요 오케이 라마 크리티컬 이거 경험치를 얻는데 하나도 안 돼 그래? 라마 이제 삭제합니다 라마 이스 삭제 크리티컬로 삭제 라마 이스 삭제 라마 이스 삭제 크리티컬로 삭제 삭제당해라 다이아가 하나 있을텐데 그래도 라마 너 마지막 라마 마지막 라마도 사망했다고 한다 어이? 여기에 야 무릎이 여기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 어? 다이아 어? 다이아 김도연 씨는 다이아가 발견됐습니다 조작 아니고 찐 여기 있다 라마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상인과 같이 있네 여기서 라마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 조작은 없겠어 생각은 해볼까 날 감히 역시 야 가죽이 아홉개야 신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쓰잘데기 없는걸 요새 너가 쓰잘데기 없는데 힝 힝 힝 역시 나야 근데 왜 다이아 관악에 하나밖에 없네 야 딱 야 건너길 수준받으니까 뭔가 그게 안나 안되는데 다이아 씨를 영접한다고 공속이 없어 얘네 공속 배드라게 전점이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닉소스 베이 어 다이아 하나 더 있다 어 저기다 여기 주작 아니야 너네 뭐 말하면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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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나 잉? 너 의심 안 하던디?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죠 아니 보는 사람 있잖아 생각해보 조회수가 8인데 왜 식량이 다 어때 식량이 없냐 아 지금 굶어야 돼 굶어야 하는 너네 굶어야 하다 으잉 실제로 나는 밥을 잘 침 잘 챙겨먹어 실제로 아마도요 진짜야 기억을 나네 이사람 파트 이제 내릴거야 시류야 네 이사람 내릴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빨리 집이나 보내주세요 흐흐흐 아 진짜 다이아 이야 왜 건널기가 사용이 안돼 이야 이야 건널기 더블 점프로 나만을 여기서 나만 안 보일 수 없다 어 어 으어 건널개 왜 다이아 3개 야 이거 봐봐 나 건널개 사용 야 다이아 하나 더 3개밖에 안정한거 많이 되냐 물기 안기제기하면서 뭐하지 야생에서 되게 신용적이구만 나는 동물 잡으러 왔는데 정적 정적 아니 왜 갑자기 왜 자연산골에서 밥 풀려라 뻥 뻥 뻥 뻥 뻥 이 쌉시다 ace1 네드라이티 풀셋인데 죽는 사람이디나 여기서 죽는 사람 네라 풀셋인데 누가 죽냐 네라 풀셋이디나 진짜 아깝지 네 나는 소지풍 유지가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전혀 상관없어 집으로 갈려면은 죽어야돼 그냥 리스폰지로 그니까 거기가 리스폰지죠 그냥 왜 이렇게 잠깐만 제발 아니 이게 어딨다고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처럼 되는 거야 안 돼서는 뭔가 징 받았는데 다시 노랫소리를 무시하세요 뭐야 에잉? 나 상장한 적 없는데 뭐지? 갑자기 뜬금 상자가 나왔어 엔덩이? 슬래기 터메라 오지났어 얘 슬슬 이 집을 옮겨야겠다 근데 이 표지 자표 때문에 옮겨집었다 여기가 어디야? 엄청 큰데? 어 유리 자 석탄 다 캐자 빨리 물속으로 이제 석탄 철거합니다 징그러운 철도 얘 행운 야 이 정도 행운이 아닌데? 뭐? 너무 많은데? 나 몇 개 켠 적도 없는데 벌써 엄청 많은데? 얘 두 개씩 늘고 있어 두 세 개씩 좋은 건가? 다이아가 이렇게 목사됐어요 맞아 나 길 가다가 다이아 보였는데 근데 네데넌트가 해군이 안타워 야 너 얼마 캔 적도 없는데? 벌써? 48개? 야 나도 행운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행운이 아니야 희귀품 철거 아니 뭐지? 바쿠르라고 있어요 저기 어씨 아니 진짜 좀 올라가요 아니 바쿠르를 전수가 되겠어 아니 왜 한때 새로운 집이었는데 지금 수지가 않고 내일 옮길거야 나중에 수요일에 옮길거야 내일 옮길거야 용암스 나 정자 아니다 거미지 아니에요 저는 이만 사망하도록 했어요 잘 사망해 너 영상 안찍자 너는 그걸 관가하고 있었어 야 산태 석탄 있던 자리 인데 없어졌습니다 석탄 있던 그런데 없었습니다 야 얼마 캐지지 않았어 석탄 아 내가 드래곤몰이시죠 드래곤몰이 왜? 갖고 싶다 흫흫 흐흠 케, 케이모씨가 니가